이번 시간에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머신이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서 그 위에서 운영체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과 같은 기계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그 기계 위에 운영체제라는 게 설치가 돼서 운영체제 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운영체제, 이를테면 윈도우나 맥OS와 같은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상 머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위에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좋으시려나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죠? 이 윈도우잖아요? 지금 제가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윈도우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바꿔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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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여기 Oracle VM VirtualBox라고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상 머신 안에서 운영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이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윈도우도 깔 수 있고 리눅스도 깔 수 있고 또 뭐 맥OS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한 이 윈도우 안에 다시 가상 머신을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다시 윈도우를 깔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에 있는 것을 현실에 있지 않은 건데 그것을 현실에 있는 것처럼 모방한다, 모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상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화는 하드웨어를 모방해서 마치 진짜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깔면 운영체제는 자기가 하드웨어에 설치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기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수업조차도 사실 가상화기술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상 머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가상 머신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맥OS에서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아파치에서만 돌아가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경우에 이 컴퓨터에다가 가상 머신을 가상 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가상 머신에다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거죠. 아니면 전용적인 얘기가 맥OS를 쓰고 계신데 인터넷 뱅킹하려고 하니까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액티브엑스는 맥OS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맥힌토시에다가 가상 머신을 깔고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깐 다음에 그 윈도우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된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왠지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상 머신 프로그램 안에다가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거기에 윈도우를 깐 다음에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안에서만 바이러스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중요한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 작업을 쓰게 되면 나중에 스냅샷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이 상태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고 이 컴퓨터에 어떤 설정들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스냅샷 스냅샷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딱 찍으면 스냅샷이라고 하잖아요. 스냅샷의 선체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그 스냅샷을 보관하면 그 스냅샷을 찍었던 그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백업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보통 이 서버 환경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하나의 머신에서 여러 명에게 운영체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요즘에 웹포스팅이 있고 가상호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웹포스팅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 웹서버 안에 이거는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웹서버 안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 그 운영체제에 있는 여러 가지 계정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계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웹포스팅의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가상 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컴퓨터 안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운영체제를 통째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상호스팅 또 가상화를 서버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가상화 기술의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는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박스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가상 머신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고 무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워풀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버추얼박스 추천합니다. 그리고 버추얼박스 외에도 훌륭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VM웨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상 머신 기술이에요. 근데 VM웨어 같은 경우는 유료고 그렇죠. 유료가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버추얼박스를 선택하셔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PC가 있는데 버추얼 PC는 역시 버추얼박스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사용자되고 윈도우 정품 이용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 VM웨어, 버추얼 PC가 가장 대표적인 가상 머신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상 머신 기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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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